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덥네 하지만 마음이 아 한국인은 밥심이라 그런지 어 냄새! 어 냄새! 우리 치킨 주세요! 타임 타임 보여 드릴 실력이 아주 없어 그 때 줄 아는 소리 하지만 재미있겠다 헤엑 여기 두 사람 쌍 빼어난다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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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리즈 6. 춤출 때 눈빛이 싹 변하다가 귀엽게 생겼는데 10위권입니다 8명은 2주 후 퇴소조치로입니다 저희가 출려고 다섯 명이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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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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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줄 가기 싫어서 끝! 호명하는 친구 다같이 하고싶 이끌어주는 친구도 없고 아직 들어주기보다는 그 다섯명 안에 속해있고 싶진 않았어요 앞에서 말한거잖아요 서운할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트리마이 너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안무가 틀려서 너가 순간적으로 색칠을 못한 줄 알고 그런거니까 너 원래 춤 잘추는거 알아 너 춤 잘추는거 알아 춤 잘춘다고 조금만 맞추고 어차피 끝낼거니까 그렇게 마음이 사게 하죠 총 3만원 5,000원 5,000원 6,000원 시사 하이 아 뭐 저는 저랑 요즘은 다음 편에 계속 5회의 권을 바꿔야죠 어머! 예! Missouri! 넘어온 거 아니야? 어... 완전 공정되어져서 원, 이쪽 아시죠? 왼쪽 편 원 3회의 권을 1, 2라, 스타트! 내가 짱진같이 어떻게 이렇게 몸이 그렇게 잘 움직이지 이제 마지막 40인 군무신 촬영만 남았는데 딱 세 번의 기회만 드릴게요. 연습 한 번 가겠습니다. 파이팅. 그래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어. 다 같이 못하게 되면 어떡하나 너무 걱정스럽고. 파이팅! 혹시라도 해를 끼칠까 봐 너무 걱정을 했었어요. 아이돌 학교 2주차 최종 성적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. 31등부터 39등을 발표합니다. 최하위 40등 학생은 지난주 41등 홍시우 학생은 39등 축하드립니다. 축하해! 감사합니다.